퀵 퀵 퀵 와 여기는 매연이 심하구나 무이네에서 이틀째 아침입니다 숙소에서 한 500미터 떨어진 곳에 그 요정의 샘물이라고 해서 사진 찍기 좋은 스팟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은 6시 반이고 사람 많아지기 전에 후딱 갔다 오려고요 와 집보다 덥다 원래는 무이네에 이틀 있을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무이네에 할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정의 샘 사람 많아지기 전에 한번 갔다가 근처에서 뭐 현지인들 많은데서 식사를 아침을 먹고 나트랑으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나트랑으로 넘어갈 건데 기차를 타고 넘어가고 싶은데 기차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짜오롱을 파네 올 때 이거 먹어야겠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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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머네 여긴가 보다 페어리스트림 페어리스트림 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여긴가봐요 따로 입장료는 없네 따로 입장료는 없네 맞아 여기? 이게 맞아? 여기 맞나? 아닌 거 같은데 경기도 어디에나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작은 하천 같은데 이게 관광지라고 이게 관광지라고 신발 벗고 모래 자체는 엄청 부드럽고 좋아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굴다리의 요정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하천 양옆으로 하천 양옆으로 쪼맨한 것들은 뭐 파네 이녀석도 팔고 아무도 없네 이제 뭔가 사진찍기 좋을 것 같은 그런 장소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무서워 이상해 아야야야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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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천 양옆 와 이국적이긴 하다 엄청 이국적이게 보이는 스팟이 하나 자 다시 굴다리 어 네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그럼 저는 가다가 여기 반호 식당이 있어가지고 밥을 좀 먹고 숙소에 들어가서 짐을 좀 챙겨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보려고 해요 밥을 먹으면서 정보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거 그냥 사람 피로 계셨을 것 같은데 널 죽이겠다고 이런거 짜오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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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짜오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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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보여드리면 이런 죽에 야채를 좀 주시는데 짜오롱 짜오롱 선지 허파가 돼 허파 허파 하나 들어갔구나 짜오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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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주신다 짜오롱 우리나라 짭짤한 미음같은 맛이에요 자 뭐 허파 염통 와 이거는 그거 같은데 오줌 냄새나는거 맛있는데? 오줌 come on come on 5만동을 냈는데 2만동을 거슬러주시면 뭐지? 3만동이잖아 그럼 3천원 1,500원 와 1,500원입니다 1,500원 콩팥이나 이런거 입맛에 안맞는거만 좀 빼고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커피 하나 사서 짐 챙기러 가야겠다 진짜 카페다 뭐지? 조금? 조금? 네 너무 많이 조금 잠깐만 뭔가 이건 너무 이쁘다 1,500원 1,500원이니까 750원 일단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뭐야 이거? 넌 왜 여기 죽어있니? 넌 왜 여기 죽어있니? 빨리 가야겠다 네 석경 80원 80원 이제 어디 가니까? 네 낙장 여기가 빠르게? 네 네 5분? 霧 크렌 트렌드 배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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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시 버스 타러 갑니다 나트랑 가는 버스가 하루에 2개 있다는데 오후 1시랑 새벽 1시에 있네요 지금 낮장 가는 버스를 1시에 예약했고 베트남 와서 마사지를 한번도 못 받았는데 마사지를 받을까? 시간 때울거는 좀 생각해 봐야겠어요 마사지 한번 받고 커피 마시고 그러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리조트 단지라서 뭐 있을 것 같아 다시 버스를 찾고 이제 어디 갔다 온다 부스닥에서 열거든요 쟤이 스파고 왕만 질리로 시키고 왕만 쟤이 스파고 왕만 쟤이 스파고 왕만 auction 와 훨씬 더 빡빡하다 다행히 2층입니다 와 맨 뒷자리 갔으면 죽었다 진짜 일단 여기 계시는 기사분이랑 안내해 주시는 분이 엄청 엄청 꿀친저데요 화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말투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낮장 가는 버스 2층에 잘 탔고 물은 달라 그랬는데 안줍니다 왠진 모르겠는데 안주더라고 조용히 할 거 하면서 계획 좀 짜면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한 4시간 5시간 간다고 알고 있으니까 그럼 가서 볼게요 오늘의 영상도 같이 본다 굿나잇 무슨 말씀하시는진 모르겠는데 웃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마스크를 안 써서 그런가 목이 기침이 계속 나네요 요거트 같은 느낌인데 맛있다 이거 자 이렇게 슬리핑 버스를 타고 버스 기다린 지 6시간 15분 만에 나트랑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여기서 시내까지는 한 2키로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걸어가기엔 너무 빡세서 택시를 잡아 타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같이 가시는 분이 있나 없나 아니면 그랩을 부를 수 있나 없나 한번 보겠습니다 얼른 숙소부터 들어가서 짐부터 놔야겠어요 근데 왜 아무도 안 가고 있지 이제 보인 투 시티 야 어 아 왜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나요? 일단 돈을 받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뭐에요? 혹시 이게 시티에 가고 싶어요? 아니, 그냥 시티에 가고 싶어요 알겠어요 아 제가 시티에 가고 싶어요 이 시티에 가고 싶어요 일단 이름모를 봉고차에서 내렸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여기 매연이 엄청 심한 것 같아요 어제 모인해부터 여기까지 기침이 멈춰지지가 않네요 어쨌든 목적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중간에 차를 돌려서 제 숙소랑 멀어지길래 그냥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잘못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다 따라서 내려버리더라고 뭐 어쨌든 저는 차 돌아가기 전에 가까운데 잘 내린 것 같아요 와 베트남은 베트남인 것 같습니다 호치미는 그래도 옛날 베트남이랑 좀 다른 모습인데 여기는 옛날 베트남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신호도 없고 인도로 다니고 좀 무서워요 그래서 일단 숙소부터 빠르게 가겠습니다 목이 너무 아프네 아 여기다 아 여기다 들어가 봐 있다 와 터치시경 제발 방은 뭐 별거 없습니다 5초면 끝날거 같은데 저기 문이 있고 여기에 킹사이즈 침대 화장대 와 화장실 좋다 화장실 샤워 부스 수건도 넉넉하고 헤어드라이기 있고 아 샴푸다 다했다 호텔이요 로비도 있고 아침에 블랙퍼스트 조식을 줍니다 그 다음에 위층에 수영장도 있고 사우나도 이용할 수 있고 이게 이틀에 5만원 10,500원짜리 숙소에서 그 난리를 친거 생각하면 그러면 지금 시간이 7시 배도 고프고 오늘 아침에 죽 하나 먹은게 다거든요 그래서 숙소에서 간단하게 씻고 얼른 가볼께요 얼른 씻고 얼른 가봐야지 푸샤 2,500원짜리 3,500원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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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보면 배달이 있습니다 3,500원짜리 4,500원짜리 5,500원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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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